학습 프로그램의 시간과 장소에 맞추지 않아도, 교육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, 시흥시의 모든 교육이 내 손안에 쏙, 머릿속에 쏙쏙! 남녀노소 언제 어디에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흥교육 캠퍼스 쏙 서비스가 있습니다. 시흥교육 캠퍼스 쏙은 온라인 화상학습 등 비대면 학습 기능을 제공하는 시흥시만의 교육 플랫폼입니다. 다양한 온라인 교육을 클릭 하나로 수강이 가능!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시흥교육 캠퍼스 쏙을 검색하거나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어요. 시흥교육 캠퍼스 쏙에는 시흥시만의 다양한 교육 정보와 콘텐츠가 가득! 외국어, IT, 입문, 자격 취득 등 9개 분야 1,000여 개의 전문 콘텐츠와 시흥의 교육 자원을 연계한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어요. 회원 가입을 하면 나의 학습 이력을 관리할 수 있고, 수강을 완료하면 수료증도 받을 수 있답니다. 누구나 쉽게 원하는 교육을 쏙쏙 골라 받을 수 있는 시흥교육 캠퍼스 쏙! 화상학습, 시흥학습, 사람도서관, 교육정보 등 8월까지 제공 서비스가 확대되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오픈됩니다. 우리 모두 쏙에서 학습해 볼까요?